대장동 개발 의혹과 함께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도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. 이곳 시행사도 대장동처럼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올렸는데 저희 취재진이 분양 내용을 살펴봤더니 모집 공고에서 빠진 23채가 확인됐습니다. 이 23채 중에는 임대물량에 펜트하우스도 있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분양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.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. 거대한 웅벽과 마주하고 있는 백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. 25층 꼭대기에는 전망이 탁 트인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. 아파트 단지에 이런 펜트하우스가 4채가 있습니다. 확인해 보니 모두 임대물량이었습니다. 펜트하우스를 민간 임대 물건으로 내놓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. 이 아파트 단지 전체 1,223세대 가운데 약 10%가 민간임대입니다. 그런데 민간임대 모집 공고 당시 23세대가 빠졌던 게 확인됐습니다. 23세대는 펜트하우스 4채를 포함해 대부분이 이른바 로얄층이었습니다. 모집 공고에는 없는 23세대는 누구에게 임대된 걸까, 성남시와 시행사 모두 23세대는 아직 분양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 취재진이 모든 세대를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. 한 펜트하우스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까지 들여놓은 상태입니다.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임대물량 펜트하우스에 대한 불법 전매문의까지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. 개발 사업을 주도한 건 부동산 개발업자 정 모 씨입니다. 정 씨 측은 23억 원을 투자해 20배가 넘는 500억 원 가까이 펜트하우스에 배당받은 걸로 추정됩니다. 모집 공고에 없는 23세대가 뇌물이나 로비용으로 사용된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.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정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노 degree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